이 셰프님 셰프 근데 내가 요리할때는 되게 맛있어보이게 요리하지 않아요 어머 이게 왜 안 어머어머 빌어먹을 아 이게 더 맛있어 어때요 어머 맛이 터프한 손놀림 지금 바로 두 군데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 엄청 양이 많아야 돼요 야기들이 거의 20명이 먹는대요 아우 정말 자기들 많이 먹는다고 계속 얘기했어 이 사람들은 두 그릇이 그러니까 먹여서 되게 힘든거야 내 꼬리에 커서 엄청 많이 사왔어요 재료도 많이 먹겠다고 결심을 하고 엄청 많이 사왔죠 엄청 많이 사왔죠 으으 이 셰프님 셰프 근데 내가 요리할때는 되게 맛있어보이게 요리를 하지 않아요 대충 하는거 같아요 상호나면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 어제 이걸 해줬는데 쟤라가 너무 맛있다고 먹는데 따나기들도 먹고싶을거 같은거야 네 완전 촬영으로 너무 오고싶었는데 너무 먹고싶을거 같아서 너무 먹고싶을거 같아서 해주자 손에 묻다가 뽑아 이거 너무 맛있겠네 이제 투척을 합니다 투척? 고추장 고침없이 큰손 과연 과연 어떤 맛의 떡볶이가 나올 것인가 이건 맛있구나 맛있을까 그래 다 볼까 다 볼까 와 아 다시 씻어요 물 좀 더 줘 네 잠시만요 물에 꽂아주자 물에 꽂아주자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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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 동물떡볶이를 좋아하면 돼요 네 맘대로 먹는 어머어머 뚜껑이 계략하대 많이 대충 먹는거지 마법사 같애 마법사? 네 마법사는 아니고 그러다가 맛없으면 해야겠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막맞은게 이러겠지 떡볶이 장인 이 셰프 이 셰프 장인이 될지 복망을 할지 쟤따만 어제 맛있다고 했으면 더 맛있을수도 있어요 엄마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어제 만든 떡볶이예요 오늘 떡볶이는 다르다고요 저 아가들이 나를 너무 아시나봐 꿀떡 난 열망이 너무 커서 아직 안 모르겠지만 승질이 커서 으흠 얜 어떤 느낌이에요? 소금 간이 딱 안 맞는데 간이 조금 엄마 그거 소금이에요? 응 와우 구은소금 아 덜 따겠네 그럼 구은소금이면 이게 구은소금 센 이유는 미네랄이 많아요 응 그니까 일반 그냥 이렇게 조미소금이나 이런거 미네랄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천일염은 또 그 미네랄은 많은데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럼 미네랄이 있으면서 조금 소량만 넣어도 짠 응 음 음 이야기를 많이 시켜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네 칼칼이 얼마나 예쁜지 응 원하는 맛이 안나나요? 싱거운거 같아요 네 네 떡이 들어가면 약간 짭짤이 떡이 들어가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네 떡이 지금은 간이 맞지 하지만 떡이 들어가면 이렇게 묽어지는걸 가만히 해 빠바밤 이제 이제 얘는 끓이게 이거 끓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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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yndrome 어머 Cancer 돈 간이 чи 손 좀 땅 졸아야 맛은 아이씨. 잠깐만. 빨리 풀어라. 어휴. 완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이쪽 냄비 약간 의아한. 아까 꽂았나보다 진짜. 아까 꽂으면 계속 이동. 맞어. 빌어먹을. 빌어먹을. 빌어먹을 양념들 같더라. 아 이게 더 많아. 아니 엄마. 아픔도 필요하잖아요. 아픔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조금 넣는 것처럼 엄마의 그. 이거를 그럼 다 보람이가 먹는거야. 이 보람이의 도품을 넣는 거거든요. 이거 찍어봐. 엄마 이거 봐요. 너무 맛있겠다. 엄마 이렇게 찍으면 엄마 예뻐. 엄마 그렇게 너무 예뻐. 최고예요. 최고. 아들들이 하나씩. 어. 오는구만. 아들. 양념을 찍어야겠어. 엄맛은 엄청 빨라요. 요리하시나봐. 이제 그거 솔솔솔. 뿌려주면. 끝난거야. 엄마 이거 냄비 뚜껑 열때. 천천히 열어주셔야 돼요. 이따가. 치즈 익으면. 치즈 익으면? 응. 어제는 치즈는 없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치즈 익으면 돼. 치즈 익으면 돼. 치즈 익으면 돼. 아 안녕하세요. 아 녹고 있어. 오.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치즈 익나요? 엄마 호흡으로 서 먹어요. 음! 어때요 엄마 맛이? 이미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어. 아 어떡해! 맛있어! 떡볶이 외치지? 음식 할 때 먹으면 제일 맛있거든요. 입에 한입만 넣어주세요. 뜨거운데 나가? 엄마한테 불어들어. 입에 한입만 넣어주세요. 엄마 치우는 줄 먹고 왔지? 그래 먹고 와서 치워. 엄마한테 끌고 왔어. 그리고 영상을 이따가 애들한테 엄마 잘 먹을게요 먹고 맛있는 소감을 한니씨 네가 이렇게 너 먹느냐고 촬영하려고 아냐 아냐 할게요. 어때요 맛이 이렇게 해가지고 맛없는 숟갈을 빼서 맛있다고 해야되고 이게 맛없으면 네가 말 시킨 거고 이게 맛없으면 보기미가 할 수 없는 거야. 맛없으면 제가 다 먹을게요. 봐봐. 엄마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맞아. 잘 먹겠습니다. 잠깐 멈춰. 지금 먹는. 우리 난리나 잘 먹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 보세요. 떡볶이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먹어요 이제. 자 이제 저도 먹을게요. 이따가 얘기하는데. 엄마 잘 먹을게요 먹고 맛있는 소감을 한니씨 네가 이렇게 읽어. 너 먹느냐고 촬영하려고. 아냐 아냐 할게요. 어때요? 자 이제 저도 먹을게요. 네 봐봐. 좋은 하루 되wyn continue. 좋은 하루 되요. plic금 저 ole다에서 잘못된 열fter counting 사 Gun Avoc 너무 추천해요. 진짜 날씨 дев 가지고 Pl salah ole다 deswegen한 거야 Krisp preschool Emil Century xp spring 비용 인간 보험 новинма 디어umble exponent 지년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